자, 두산애너빌리티. 자, 오늘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계속 횡보예요. 이번 주도 확실히 많이 짜증나는 확실히 주가가 이걸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은 약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인터넷 뉴스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기자들이요. 주식의 지의자도 모르는 놈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약세로 표현하는 미친놈들이 뭘까요, 가요? 약세는 이런 걸 약세라고 하지. 올라가는 차트에서 약세라고 하면 맞잖아요. 지금 월봉 딱 보면요. 가고 있어요, 지금. 딱 중간 단계예요, 여러분들. 항상 차트는 가장 긴 걸로 봐야 돼요, 가장 긴 걸로. 진짜. 저는 1일봉 밑으로는 쳐다도 안 봐요. 진짜 단타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2만 원 선 유지도 못한다 하고 있는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두산이너빌리티가 출자를 해서 두산지우솔루션에 205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두산이너빌리티, 실적 우상향이 엄청나요. 그리고 수급 보세요. 최근에 지금 기관들이 살짝 파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 계속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단계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거를 던질 거냐. 좀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진짜. 안타까워요. 아무튼간에 결국은 원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전이 뭐예요? 어떤 테마예요? 원전 테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력 생산이에요, 전력 생산. 전력 생산. 전력 생산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전력기기 다음으로 전력 생산 테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선 테마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수급 몰리는 순간 원전주 빵 터질 겁니다, 진짜. 정말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이기 때문에 지구가 엄청 뜨거워졌대요. 아마 지금 우리 낮에 밖에 나가면요. 더워요. 아직도 6월인데 저저번주 거의 2주 전부터 엄청 더웠어요, 갑자기. 잊혀버릴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이렇게 더울 줄은 상상도 못했고. 무슨 일주일인가 2주일 빨리 폭염주의보가 터지고 작년보다 매년 매년 지금 그래프로 보면요.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다음 테마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소 관련주 등등 이런 애들이 엄청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발도상국이 지금 개발도상국 애들은 한참 발전하려면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탄소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점을 지나서 선진국 바이언에 오른 기업들이 또 누르지 않을까 인도에서도 엄청 많이 이런 게 나오죠. 인도 시장도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다 인간 때문에 결국 인간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좀 사실 암담합니다. 주식을 떠나서 좀 번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장이 끝났기 때문에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린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 뭐 뒤에는 뒤이고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미리 좀 우리가 또 예상을 해야겠죠? 오늘은요 그냥 영상만 간단히 보시고 혹은 주말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만 간단히 보시고 일단은 비우세요. 그리고 일요일 정도 되면 아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 하면서 우리가 두산열버빌리티에 대한 주주분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두산열버빌리티 한 개만 조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기후이기 때문에 이 기후 관련 기업이 아마 테마가 엄청 불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일본이 오염수 또 터뜨렸는데 또 이거 때문에 인상가 들어가신 분들 있더라고요. 뉴스 보고. 근데 왜 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번 한 번 터진 테마 별로 뭐 이슈도 없는데 그렇게 또 갈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테마 갈면 갈수록 오르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떨어진 테마도 분명히 생긴다. 100%는 없다. 투자 시장에 이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두산열버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잘 지지했고 이 갭만 잘 버티면 충분히 우리도 크게 손절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직 제 영상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잠시만 영상 집중해 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수익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까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하셔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걱정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여러분 따로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